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저희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에 와있습니다 왜왔냐 신규콘텐츠 제목이 뭐죠? 사보터뷰 맞습니다 사보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왔습니다 첫번째 주제는 안전입니다 아 너무 까불었다 제가 또 안전마스터잖아요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현장의 안전팀장님을 맡고 있는 이규진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안전팀에서 안전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진이라고 합니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어떻게 돼요? 서른 일곱 서른? 진짜요? 잠시만 서른 일곱? 8 6입니다 6? 8 6이요? 형님 전공이 근데 어떻게 되세요? 토목공학과 나왔습니다 토목공학과면 이제 토목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안전보조원 업무를 했었는데 안전의 매력을 느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약 11년차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약간 말에 점점 알바 시작해서 그럼 안전의 매력이 뭐예요? 그럼 안전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 포인트는 시작! 팀장님 안전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TBM 점검을 하고요 전체적인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협력사 소장들이랑 1일 안전회의를 실시를 하는 사이클로 하루 업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고요 거의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뭐예요? 저는 현장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험 작업을 밀착관리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관리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저희는 뭐 필수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에 특히 더 중요시하고 좀 관심이 많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이런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하죠?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이나 혹은 제대로 된 발판이 설치가 안 된 구간에서 일을 한다던가 혹은 본인이 건강이 이상이 있을 때 작업 중지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QR 반판을 곳곳에 많이 배치를 해놨는데요 근로자분들 안전모에 QR 스티커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 QR을 핸드폰만 있으면 안전신문고에 접속을 해서 작업 중지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이제 팀장님한테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조금 스마트하게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나요? 고정용 CCTV가 12대가 설치가 돼 있고 이동용 CCTV가 6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게차나 크레인에 충돌방지 시스템이랑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장에 일단 카메라가 엄청 많이 달려 있다는 거네요 그걸 그러면 실시간에 누가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CCTV 상황실 담당 근무자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불완전한 행동이 나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도 이동용 CCTV를 확인을 해서 저희 쪽에 피드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는 현장이랑 본사랑 동시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일 안전회의라고 덱스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시공사의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와 협력사 소장 및 팀장들이 매일 4시에 회의실에 모여서 명일의 고위험 작업 및 상하 동시 작업 등 간섭되는 작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공유를 하고 그리고 금일에 지정 나왔던 안전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 보건, 강화 이런 문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는 보건관리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있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보건관리자 장세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현장에서? 저희 청량리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랑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작업환경관리 그리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랑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소음, 분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근로자분들에게 올바른 보호구를 착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야적장애,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게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을 할 때 그 소분용기에 경고 표지가 부착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인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여기 착공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1년 8개월 정도 사회생활이 여기가 처음 첫 회사가 현대건설이면 첫 단추를 잘 꼈어요 그쵸 그쵸 현대건설에 복원은 조금 뭔가 타사 중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또 1군 건설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군 건설사여서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HPMS 같은 데 들어가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있다 첫 회사라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과가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타 건설사에도 안전보건관리자인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아 역시 현대건설은 다르구나 아 그렇죠 딱 모였을 때 명함 딱 교환할 때 그렇죠 보건관리자 업무를 하면서 보람쳤던 순간이 있을까요? 보람쳤던 일단 제가 교육을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했던 내용이나 이제 근로자분들께 알려줬던 내용을 근로자분들이 잘 이제 이행을 하고 계실 때 작업을 하면서 이행을 하고 계시는 거 봤을 때 내가 했던 교육을 배웠을 때 배웠을 때 네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팀원으로서 장세인 매니저의 장점 저는 성격이 밝고 착하고 업무를 제가 지시를 하면은 끝까지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팀장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팀장님 장점 일단 첫 번째는 저희 현장에서 두 번째로 잘생겼어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 소장님 사회초년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분이 바로 자막 게임입니다 자본주의의 패 일단 저희 팀장님이 지금 팀장이라는 자리가 처음이신데 굉장히 리더십 있게 저희 팀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지고 계세요 팀원 한 명 한 명도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안전 복원 이행 시작 안전은 안전 복원은 복원? 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전! 전투력이 상승한다 전투력이 왜 상승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안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투력이 상승해서 안전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Wegéis 입국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도 부물같은 우리 근로자분들 모두 건강하자 저요? 하나 둘 셋 안 안녕 전 전 여친 지금까지 사버터 뷰 크리스테이크 평양역 현장이었습니다 안녕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생각할 시간이 없지 마 ắn